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핍박받는 사도들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좋은 이야기 시작해서 부응이 일어나고 좋은 이야기 위주로 되었다면 5장부터는 공동체 위기도 있고 외부적인 박해 위기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감췄죠 감추는 행위 이 감추는 행위를 이 부부들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선 자기네들이 돋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 앞에 바나바가 땅을 팔았듯이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존경받고 싶다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다 바치기는 아까운 거야 그러나 다 바친 척은 하고 싶어 이게 위선인 거죠 이거는 바리세인들이 저질렀던 그런 모습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맘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범하는 죄와 관련된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성령을 속이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맥락의 죄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어놓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만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 자체를 모든 비슷한 이야기에 다 대입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다 죽죠 저도 벌써 한 12번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 특별히 요수하스 7장을 보면 아간 사건 있죠 아간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가난한 땅을 정복해서 막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간이 훔치잖아요 그렇죠? 훔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확 전파되려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저지는 위선의 죄 이런 것들을 딱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인 종교적 위선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막 불붙으려고 하는데 들어오면 공동체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좀 엄격하게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 엄격하게 다루는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의 이의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5장 12절부터 32절 다음 달라 자 이런 이제 또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또 그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주도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12절 자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베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자 12절에서 16절은 마치 요약적인 그런 구절 같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약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자 이제 위기 또 다른 외부적 위기가 발생해요 앞에는 내부적 위기였죠 아나니아 삽비라에 의한 내부적 위기 17절부터는 외부적인 박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가 가득하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상대했을 때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마음의 동기가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절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람은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절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족 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있으되 문을 열고 본 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받던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의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가두었는데 밖에 나가서 보금을 전하고 있으니 등골이 오삭했을 겁니다 절대 가줄 수 없는 보금에 대한 열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금은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대적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의 보금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긴박한 종말론의 시대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돌약이 됐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금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성전 받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미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이 앞에 세우니 대지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에 힌트가 있죠 그 사람들이 구태어 베드로와 이사란 사도들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피를 얼마 전에 마태봉은 27장 25절에 있습니다 27장 25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넘길 때 빌라도가 난 이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잘못 없다 너희들이 이 피를 담당해라 우리에게 피를 돌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 이 나쁜 놈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결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말이죠 알고 있는 말이지만 결코 회개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짐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누가 나무에 달아 죽였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 살리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우리의 임금 왕과 주 우리의 메시아와 주 퀴리오스와 메시아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라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뭔가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부활시키셨냐 하면 그를 부활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시키셨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온 세계의 헬라인과 유대인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셨다는 왕적 복음 왕적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현대인들이 현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복음만 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가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때도 내가 뭐 좀 잘되고 그리고 뭐 복받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영혼의 티켓을 얻고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전했던 복음은 부활의 복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현재 이 세상을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통치권을 가진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존재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권을 이양하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해서 예수의 마지막 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전파의 때 핵심의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내면적인 심리적인 복음이다 보니까 부활의 복음과는 뭔가 약간 힘이 약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33절부터 42절까지 이제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좀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자람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레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 많았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것이 메시아 운동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운동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운동도 가짜 운동이라면 그렇게 망하지 않겠냐 그런데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섣불리 이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고 우선 지켜보도록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 가서 이 소행의 사람으로부터 만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1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에는 또 다른 위기죠 또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내부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음에 근데 왜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시대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두 개의 그룹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그룹은 하나의 그룹은 아람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헬라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잡혀서 이국당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백년이 흐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게 1세기니까 한 500년, 600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다 보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많게 되었는데 그 1세기 당시의 공룡어가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헬라 문화로 헬레니즘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무리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무리가 두 개의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류는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비주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주류다 보니까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에 속했던 사도들 중심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재정집행과 관련된 구제하고 과부를 돌보고 이런 문제와 관련된 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서 해라 그러면서 세웠던 집사님들이 5절에 나오는 그 7집사님들입니다 여기서 스테반, 빌립,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인 거 아시죠? 필리포스, 빌립이란 이름, 스테반, 브로그런,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럼 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도들도 다 유대파들 아닙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맡기 시작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부터 스테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박해받고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테반 집사님 다음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활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추가 옮겨져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파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활동되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헬라파 중심으로 추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추 이동이 중요하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 활동을 왕상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까지 전파될 수가 있는 겁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선 안디오, 소아시아, 이쪽 지역까지 넓게 훨씬 더 넓은 반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단락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이제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죠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주 길게 엄국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읽어가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그걸 키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8절 스테반 집사님 등장합니다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수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니 한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의 집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구조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 따로 있었어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회당이 따로 있었고 그 회당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사울 왜냐하면 사울도 다수 출신으로서 헬라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면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지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부터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그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을 유옵으로 주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땅은 중요하지 않다 땅은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낙은 애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래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로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9절부터 요셉 이야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 이야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조상들 이스라엘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요셉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요셉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집트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시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굽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굽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굽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 계셔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 자 이제 17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보호했죠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지금 모세를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국계의 본문을 그러니까 스테반 지산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단대 있는 거죠 뭐냐면 25절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그들을 보호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리고 그 구원자로 보내시면 그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스테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적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뭐 때문에 도주를 했어요?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 그렇게 스테반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추리오키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싹수가 노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조상은 처음부터 불신실함의 싹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에도 마찬가지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죽이는 불신실함까지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걸 봅시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당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두를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좀 빨리 읽겠습니다 천사가 신해산 광랴 가시나무 떨기 불고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수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도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너희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역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들이 배척했던 신예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느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제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들은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래판의 별을 우상숭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신실했고 또 그 신실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비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 성전 이야기로 갑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난정복전쟁할 때 요수하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대까지 이루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집은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4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논쟁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테반 집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돌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9절 그러면서 열한기상 8장 27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열한기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돌 눈에 보이는 돌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돌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 이 유대 땅 예루살렘 땅 거룩한 땅을 얘기하는 이 땅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DNA도 보면 거룩한 척하고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뭔가 아주 죄인이 아닌 척하지만 너희들은 처음부터 불이한 자고 처음부터 너희들은 불순종한 자였다는 DNA가 조상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51절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민족적 우월감과 종교적 우월감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지막 절정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완전 진짜 쇼킹한 말이거든요 마음의 할 일을 마음의 할 일을 받으란 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 일을 받으란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너희들이 육체의 할 일을 받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할 일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앞에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러요?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으냐 박해하지 않으냐 한 선지자가 누가 있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들이 무슨 살인을 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더 이상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듣고 있고 넘어가야 되네요 이제 못 듣고 있고 이제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리면 회개를 해야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안 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대시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 주도를 한 거죠 디아수퍼라 회당 헬라 유대인들의 회당의 지도작격 역할을 사오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래 주 예수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누가 보면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스테반 집사님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자니라 사오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마땅히 여긴다 죽은 포로 최고의 그래서 제일 먼저 알게 되어오두는